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비숍 투컴과 함께 총 이제 상자 20개를 모아보았는데요 매생역전 종합상자 매생역전 특템상자 매생역전 머니상자 매생역전 부티상자 매생역전 펫상자까지 해가지고 휴가박스 5개하고 이제 비숍까지 총 20개를 모아봤는데요 비숍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휴가박스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올것입니다 까고있나요? 아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2500을 먹었구요 매생역전 백상자 어 뭐 안나왔나요? 아 안나왔군요 멍멍이 나 나왔습니다 네네 득템상자 아 뭐 안나왔나요? 안나왔군요 득템상자 뭐주는거야? 아 코인 100개 주는군요 뷰티상자야 뷰티상자야 아 뭐 안나왔군요 뷰티는 뭐주는거냐? 아 저거 매생역전 머니상자야 아 안나왔군요 왜 제 글 안보입니까 종합상자야 아 안나왔군요 콩인이 나오는게 원래 운명이겠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글이 안나오면 없는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럼 휴가박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일리지 나온거 같지요? 마일리지 나온거가? 아 왠지 뭔가 나올거 같았는데 아 역시 기본탓이었나보군요 아 된줄 알았네 아 다음 마지막 다섯개 남았는데요 종합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코인 매생역전이 아특템이 아 아 그렇구요 멍멍이 아 멍멍이 역시 멍멍이지요 뷰티상자 제일 좋은게 뭡니까? 아 뷰티상자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나왔구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머니상자 아 아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된거 같습니다 아 요거나 돌려볼까요? 누구조냐 근데? 제 캐릭터 돌리기에는 좀 아가운거 같고 다른 캐릭터 한번 찾아볼게요 framed 어우 어떻게лом 우리의 다음 후보자들 개인적으로 나이트 웍크하고 싶은데요 우리 나이트워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리플에 있을게 아 리플이 없네 리플에로 보내겠습니다 왜 보내는가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만남은 이제 숯몬치와 만나야 됩니다 숯몬치와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? 아 이거 원래 머리입니까 이게? 아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가져와야 되는구나 어? 캐시 왜 안 옮겨집니까? 아 돌려 보내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보내야되지요 네네 보내놓고 보겠습니다 안 보냈구나 안 보냈군요 제가 어? 먼치 나오 나오 어 어 이거 다 보내야되겠다 어 괜찮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먼치 나오 어 없습니다 소, 소모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자 소모자 다 모자밖에 없냐 왜에에에에에에에 처.. 천사로 가자 소모자의 천사로 가야되겠스 아 나와요 좋아하는 캐릭터지요 빵빵떡 지금 못 얻어요 나와 아 좋습니다 마주 봐야 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오면 안되는구나 어 어 어 마주 봐 마주 봐 어 어 요건가요 해요 요거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 어 두 둘다 아 이 차라리 왼쪽께 괜찮은 것 같다 요건 좀 그렇네 아 그렇습니다 성형하면 되는거지요 처젓 개더팬텀얼굴 멍한얼굴 어 멍한얼굴 이거 좋은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까 아 맞습니까 아 그렇다면 요걸로 매생역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